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전 직무와 관련 있는 곳엔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.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끊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자는 건데요. 하지만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. 임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 임원으로 퇴직한 A씨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됐습니다.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가 퇴직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.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겁니다. 하지만 윤리위는 같은 자리에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정무직 퇴직자에겐 취업을 불승인했습니다. 지난 10년간 퇴직 3년 내 재취업을 위해 윤리위 심사를 받은 금감원 간부는 177명입니다. 이 가운데 168명은 심사를 통과했고 96명은 민간금융사나 유관기관에 들어갔습니다. 5년 전부터 두 자릿수로 늘더니 지난해 23명도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. 저축은행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와 보험사, 은행도 골고루 포함됐습니다. 상당수가 감사나 사회이사 등 임원 자리를 꿰쳤습니다. 해당 금융사 대부분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들입니다. 대형 로펌행도 대표적인 재취업 통로입니다. 지난 10년간 김엔장 등 로펌에 간 퇴직자는 30명, 재취업 대상자 5명 중 1명꼴입니다. 금융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우려하는 시각은 적지 않습니다. 낙하산 감사를 비롯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가 실효성이 있었는지, 왜냐하면 취업한 데들이 다 보기에 따라서는 직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.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준이 강화됐지만, 지난 10년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퇴직자는 5%에 불과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